안녕하세요 오늘은 25일 26일 2월 마지막 공모주 나노 cms 전자공지 시스템에 들어가서 증권 신고서를 한번 조회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은 하실 필요도 없고요 저도 사실 안 하거든요 별 내용이 없으니까요 그래도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나노 cms DART라고 한국전자공지시스템 금감원에서 운영하는데 나노 cms라고 검색하시면 증권신고서가 이렇게 나오세요 서류를 열어보시면 정정신고라고 이렇게 나오죠 정정신고된 내용은 1차정적은 파란색 2차정적은 빨간색 작년에 몇 번 상정하려다가 일정이 계속 미뤄졌죠 그래서 정적 내용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증권신고서 맨 앞장이죠 거의 이런 식으로 이론에서 나노 cms다 중국 천안에 있고 웹사이트는 이렇게 된다 김형식 보통주 80만주 모지초맥 매출초맥이 116억 이런 식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세요 쭉 읽어보시면 아세요 일단 신고서 보기 전에 나노 cms 웹사이트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뭐하는 회사인지 해가지고 회사 소개를 한번 볼까요 전자재료 무기소재 금속 화합물 보안소재 산업의 응용소재 국산화 실현 뭐 이렇게 나왔거든요 보안 관련해서 무슨 알료 라든지 이런 거를 생산 업체거든요 지폐 관련해서 매출이 많은가 봐요 얘네 업체에서 신경쓰는 부분인 것 같죠 생산제품으로는 보안물질 이런 제품이네요 알료 발광 알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가지고 지폐에 어떤 알료를 입혀 가지고 위조 방지라든지 이런 거가 주요한 생산 품목인 것 같아요 네 은나노 코팅 태양양 발전 아 이런 분야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2004년 설립한 부설연구소에 시작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네요 공모 계열죠 80만주 액면 500원 116억 매출 모집을 하고요 키움증권에서 80만주 총 80만주 중에 116억을 인수하고 인수대가로 5억 9천 정도 인수대가 청약기일은 25일 26일 나위비 3월 3일 청약금고가 25일이고요 배정은 3월 3일 일반투자자 배정은 20만주죠 24만주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20만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5% 20%였는데 20%로 올랐죠 네 재무재표세요 재무재표를 보통 볼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이익이 나는 회사인지 아닌지 그런 걸 좀 보거든요 영업이익 4억 5억 정도 되죠 마이너스 했다가 매출이 조금씩 줄고 있죠 계속 좀 줄고 있네요 보통은 저 같은 경우라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상장하기 전에 매출을 조금 많이 만들거든요 어떤 식으로든지 그런데 이사는 매출이 계속 주네요 최근에 손실도 좀 있었고 단기순이익 9억 5천 주단순이익이 이 정도 되네요 이번에 보수도 나와있네요 이사가 3명인데 3억이죠 한 명당 1억이라는 얘기인가요 네 감사는 600만원 어차피 감사에 뭐 몇 번 안 나오시니까요 이사 감사 전체 지급 보수 1인당 6,600만원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니죠 네 일반 중소기업에서 지급하는 수준보다 좀 적다고 생각해야 되나요 저 정도면은 등기인사 1억 2천 6백만원 사회의사 600만원 감사 600만원 뭐 적정한 수준인 것 같아요 일단 뭐 회사가 그렇게 크게 수익이 나는 회사가 아니니까요 일단은 그 신고서에 증권 신고서에는 별명이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 주식스라 의결권, 재무제표, 공모방법, 투자위험요소, 회사의 개요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전반적인 내용이니까 일단은 그 근감원에 공모를 통과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회사가 일단 사기업체는 아니라는 거 그거는 확실해요 하여튼요 보통 공모를 다 통과하니까 통과하는 업체는 그건 다 걸러지니까요 제가 관심있게 보는 부분은 수요예측이세요 수요예측이랑 얼마나 주식을 공모 이후에도 보유, 확약하는지 그런 부분들 수요예측을 보면 보통 청약이 얼마나 기관투자자한테 인기가 있는지 주식이 공모주가 올라가려면 기관투자자가 잡아줘야지 사실 주식이 올라가거든요 개미들이 아무리 사들여 봤자 증거금이 있기 때문에 증거금 없이 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들이 몇십만주, 몇백만주 밑에서 받쳐줘야지 주식이 올라가거든요 일단은 25일날, 26일날 공모주 청약이니까요 그전에 공모가가 확정되거나 수요예측 일정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직까지 나온 내용이 없어가지고 키움증권 20만주, 키움증권은 다 맞은데 청약한도가 12,000주고요 희망홈호가격이 이 정도니까 만약에 수요예측에서 좀 높게 나온다면 한 2만원 선에 나오겠죠? 홈호가가 2만원 선에 나오고 2만원 선에 나오고 12,000주니까요 1만2천주 풀로 저장하시려면 1.2억 있으시면 되겠네요 1.2억이요 1.2억이요 뭐 균등 배정 받으신다 그러면 균등하신다 그러면 요즘 분위기와서는 완전균등을 한다 그러면은 2주 안 한다 그러면은 1주 그게 사실 의미는 없으세요 제가 봤을 때 공모금 전체 규모자 제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116억에서 140% 얼마 안 되다 보니까요 그냥 뭐 재미로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담없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